안녕하세요 돼지조금통입니다 돼지 꿀꿀이 조금통이에요 꿀 이번에 볼 게임은요 젤리 만드는 게임인데요 보여요 이게 젤리에요 맛있는 젤리 언제 내려가 이거 노말그라비티 노말그라비티 하면은 금방 떨어진다 젤리를 100개를 만들면은 다른 젤리를 또 만들 수 있대요 요거는 조금 큰 젤리 말랑말랑 여기다 넣고 짜부해서 먹어야겠다 쥐포만들어 먹어야지 구가가가가가가가가가 아 내가 놀렸어 조금 이거는 큰 젤리 왕큰 젤리 어디까지 날라온거야 아 되게 멀리 날라왔네 언제가 저기 아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젤리를 100개 만들어가지고 오 됐다 열렸다 요거는 요거는 오 동그란 젤리에요 오 맛있게 생겼어 동글동글 탱탱볼이다 완전 탱탱볼인데 튕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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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큰 탱탱볼 땡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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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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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다음거는 이제 300개니까 300개만 만들면 되겠지 여기다 땡굴땡굴 넣어서 짜부시켜야겠다 땡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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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나는 탈출해 나는 탈출팍 조그만거 넣으면 어떻게 되나 조그만 짤리는 어떻게 나 아 난 탈출 해야돼 이거 이거 은행같다 은행 으ождения 얘가 거의 못이길라 그러는데 너무 탱탱거려가지고 montón 나 도망가야되 탱글탱글탱글 아 도망 못갔다 나 어디야 어디갔지 그거 짤부시키는 거 자부시키는 거 없어져버렸네 고장나버렸네 이거 큰일났네 어디갔지? 진짜 없어졌어? 아 그 다음에 이번에는 네모젤리 네모탱글탱글 탱글탱글탱글탱글탱글탱글탱글 다음은 또 500개네 이거를요 일일이 누르려고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요 자동으로 아아 자동으로 눌러주는 친구 될 것 같습니다 아 엄청 눌러 와 되게 많이 눌러 와 다 됐다 요거는 소형 반전젤로 반전젤로 대형 반전젤로 뭐야 반전젤로가 뭐야 그냥 색만 다르잖아 빨간색 하나의 색 다음은 뭐야 69,000개요? 마지막고 69,000개래요 아니 69,000개 아무튼 무슨 젤리가 나오길래 69,000개랑 눌러야지 젤리가 나오는 걸까? 이거 지금 나 이제 1000개인데 이거 69,000개 언제 하지? 어 뭐야 나 어디갔어 어? 나 없어졌어요 나 뭐야 뭐야 뭐가 있어 어어어어 어 버거 걸렸다 버거 걸렸어요 버거 걸렸어 어떡해 이거 아 다시 나갔다 돌아야겠다 아하하하하하하하 아 6만9,000젤로는 뭐야 아 초기화됐네 아 이럴수가 톡이 멈추질 않아요 톡이 너무 안좋아요 지금 이제 천 천이니까 2천 되고 3천 되고 4천 되고 5천 되고 6천 되고 7천 되고 8천 되고 6천까지 모으는데 걸리는 시간에 곱하기 10을 하면 되는데 제 생각인데요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게임이다 했어 아이고 아이씨 멋있어 깨대 제가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요 오늘은요 젤리 젤리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재밌게 젤리 만들어봤고요 네 끝입니다 그럼 안녕 뿅 뿅